3손 시리즈 오늘 설교는 그동안 살펴보았던 3손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맨 처음에 왜 이번 2학기에 3손 시리즈를 제가 설교를 하기로 했을까 그 마음을 이렇게 다시 떠올려 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 설교를 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에 이게 필요한 말씀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했다는 명언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렇게 불쑥 떠올려지는 겁니다 누군가의 과오가 못마땅하거든 즉시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너도 돈과 쾌락과 허튼 명성 등을 선으로 여김으로써 그와 비슷한 어떤 과오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라 사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박해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황제였는데요 또 그러나 이런 악한 왕도 또 우리 지혜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다가 누군가에게서 혹은 어떤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어떤 약점이 보이면 또 그게 못마땅하면 즉시 어떤 생각을요 너도 그런 약점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자각해라 그 충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표도 딱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삼손을 여기다 기록해놓은 건 공개적으로 삼손을 망신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런 비참한 놈 봐라 이런 놈도 있었다 이걸 드러내시려고 기록한 게 아니고요 그 삼손의 약했던 부분 삼손의 약점들을 우리가 살펴보므로써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도 이런 약점이 내재해 있다는 걸 자각하는 것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닫도록 성경의 삼손을 기록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실패한 삼손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삶에 투영해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삼손이 뭘 잘못했는지를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저보고 목사님 삼손이 잘못한 핵심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물으신다면요 삼손은 소중히 여기어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 이게 치명적인 잘못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소중히 여기어야 할 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못한 그것이 삼손의 잘못이라면 그럼 삼손은 어떤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까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째로는 삼손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왜 삼손에게 그런 괴력을 주셨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므라 그 다음 보십시오 그가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지금 태어나기도 전인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태어나기도 전인 삼손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하신 그 소원이라는 것은 그가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고 가슴 벅차게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삶에 이렇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삼손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물 그 소중한 은사를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는데 이걸 다 흡의해버리고 결국은 눈뽑혀 감옥에서 몇 돌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린 거 이게 삼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면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마루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조언을 따라가지고 삼손에게 발견되는 그 약점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점검한다면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저는 분당우리교회를 목회하는 단임 목사다 보니 내내 저는 이 삼손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저는 분당우리교를 돌아보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아시지만 제가 처음에 여기다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어리버리한 단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교회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정말 유능하고 또 진실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준비 잘 된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반열에 끼지도 못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15년 동안 분해 넘치도록 분해 넘치는 표현도 이게 안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믿겨지지 않는 그 은혜와 은사를 분당우리교회에 부어주셨는데 그럼 저는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큰 교회 만들었다고 떠벌리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 귀한 헌금을 가지고 내 어떤 욕망을 위해서 내 유명해지는 데다가 이런 돈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두려워하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이 작은 거 주신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이걸 너무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손의 실패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들을 삼손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거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자기를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걸 주셨지?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나? 왜 주셨지? 주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내 삶에서 뭘 이루기 원하나?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최근에 저는 인문학 서적 중 하나인데요 유명한 강사님들 강의를 묶어놓은 책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제목의 책을 구해서 읽는데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만약 인문학적 성찰이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매우 이기적인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문학은 자기 성찰에서 출발해 이웃과 세상 사람들 그리고 사내 속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작업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치명적인 이유가 여기는 보니까 인문학적 성찰이 나는 누구인가에만 머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조차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가 조차도 정리가 안 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고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가 정리가 돼야 나는 삼손이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신 놀라운 괴력 놀라운 은사를 내게 주셨다 왜 주셨나? 이것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셨다 이 정리가 삼손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정말 우리가 뼈아프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인식이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긍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인문학적 성찰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이것을 이웃과 세상 사람들 그리고 사회 속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작업으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것 오늘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이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삼손이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는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모르고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삼손이 결정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불레새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었으면 그리고 그게 내가 괴력, 힘 있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안 하시고 뭐가 중요해? 이걸 소홀히 안 돼서 나타난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우리가 회복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이렇게 부여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전 생애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의미가 부여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은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의 사건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압축하고 압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암만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요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는 할 수 없습니다 입에 그냥 따다로 밥을 비벼 먹어가지고 말이 잘 나오는 설교자가 있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설교를 잘해도 그 목사가 이 인만우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설교한다면 그건 비참한 설교자예요 오늘 저는 삼손이 놓쳤던 이 소중한 것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것이 얼마나 내게 복의 복인가를 깨달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구약에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로 요수아를 세우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점입니까? 이제 광야에서 가난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후계자로 요수아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요수아 1장 5절 6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적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요수아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냐고요 리더십은 이런 거다 첫째, 둘째, 셋째, 백째, 백한번째, 백두번째, 천번째, 천한번째, 천두번째 어마어마하게 당부하실 말씀이 많았을 거예요 모든 걸 다 거두절미하고 내 한마디만 하겠는데 네가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것만 기억해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 기억하거라 너 스승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했는지 아니? 그는 내가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철저하게 인식했기 때문이야 오늘 여러분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저나 여러분에게 요수아에게 주셨던 이 당부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요수아 1장 5절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 결과 강하고 담대하라 자꾸 두려운 분 계시잖아요 자꾸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이러는 분이 계시다면 요수아 1장 5절 6절에서 이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네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네 엄마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네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때 네 부모가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노라 주님의 이 메시지가 들려질 때 아멘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불행이 이건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머리 길게 기르고 그 괴력 가지고 누구라도 무찌를 수 있는 외적인 그것만 자기의 강점이라고 생각했지 내재해 계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 이 삼손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모습으로 이것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쭉 제가 살펴보면서 계속 지금까지 삼손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삼손 시리즈에서 다 삼손의 약점을 열거했는데 결정적으로 이 마지막 시간에 저는 우리가 삼손에게 진짜 배워야 될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비록 삼손은요 그 위기의 때에 비록 그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이 소중히 여길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해서 비참한 자리에 빠졌지만 그러나 삼손은 그 결과 눈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고 그 적들의 조롱거리가 됐을 때 그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8절에 나오는 삼손의 기도에 묻어나 있는데요 자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지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불레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지금 여러분 삼손이 잘나갈 때 하나님께 절대로 기도 안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 삼손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기도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자기가 하나님 주신 그 소중한 은사 그 놀라운 괴력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자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구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삼손을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인 오늘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일생일대에 위기가 찾아올 때 깨달았던 그 한 가지 깨달음 이걸 우리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잠께부리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세상적인 그 무엇을 향하여 성공을 향하여 목마르게 달려가다가 덫이 나가지고 광야에 내 던져집니다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야곱이 깨달았던 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오늘 삼손이 눈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면서 그가 깨달았던 내가 소중히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되는 거 다 같은 이치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10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야마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불행한 것은 고난당한다고 자동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당한다고 우리가 야곱처럼 삼손처럼 자동적으로 내 약점을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인간은 미련해서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면서 하나도 유익이 안 돼요 왜? 새삼일 축제 때 인용했던 이 구절 기억하십니까?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왜 그렇게 억울하게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왜 삼손처럼 왜 야곱처럼 거기서 유익한 은혜를 못 깨닫습니까?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라 그랬거든요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저는 오늘 낙심 중에 곤고한 중에 실패 중에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게 됐는지를 깊이 깊이 대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착할 활용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10편 119편 71절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삼손이 고난 중에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삼손이 드리는 28절의 기도에서 저는 그가 외치는 두 마디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첫 번째 마디가 나를 생각하옵소서예요 28절 삼손이 요하께 부르지저 이르되 주 요하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거 영어성경으로 보니까 Remember m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계실 때 오른편의 강도 기억나십니까? 그 우편 강도가 구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누가 보면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영어로 Remember me 같은 단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절망하고 눈 뽑히고 맷돌 돌리고 비참한 자리에 빠질 때 복잡한 기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저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어떤 여배우 간정하는 글을 보게 됐는데요 이름만 되면 아는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예요 그렇게 성성장구하다가 이 여배우가 어느 날 갑자기 연기가 안 되더래요 너무너무 슬럼프가 온 겁니다 발부둥을 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절망이 자꾸 깊어지니까요 이 여배우 우울증이 사람을 피하고 또 공황장애 같은 게 와가지고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막 이렇게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 이 심장 소리가 지금 옆에 있는 저 사람 귀에도 들릴 것처럼 이게 심하게 박동해요 이거 겪어본 사람만 알아 이 고통을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불안하니까 술을 의지하고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그걸로 사라집니까? 교회와 앉아 있어도 은혜도 안 되고 자기 교회에 목사님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고는 안 맺고 계속하면 화가 나고 그럴 정도로 공감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설교 시간에 결론 맺겼다 해놓고는 안 끝내면 막 화가 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인데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는데요 설교 중에도 아니에요 그날 설교에 은혜 받은 것도 아니래요 예배 다 끝나고 우리로 치면 이제 축도가 끝나고 성가대에서 마지막 찬양하는 그때에 성령님이 이 자매를 강타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데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팡팡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그날 그 자매가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 앞에 하나만 대내었대요 절교하듯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계속 그것만 외쳤대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불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셨나 회개가 터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그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 분이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치유가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 TV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은 미사여구를 사용하며 기도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너무 화려한 언어를 쓰는 거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절박하면 복잡한 얘기 안 나와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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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블미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오늘 이런저런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 이래도 일이 안 풀리고 저래도 일이 안 풀리는 오랜 낙심 중에 계시는 분 심지어 목사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침체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모하세요 주권적으로 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실 일은 두 가지예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날 기억해달라고 그거 하나하고 회개하는 게 회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삼손의 기도에 나오는 한마디가 더 있는데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예요 28절 다시 보십시오 삼손이 요하께 부르지자 이르되 주 요하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말씀은 30절에 나오는 삼손의 이 메시지와 같이 읽어야 돼요 30절 보시겠습니까? 삼손이 이르되 불렛의 사랑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앞에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린 건 과거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저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구한 게 아니라 잘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는 것은 나 성경시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죽겠다는 거예요 삼손이 이르되 불렛의 사랑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메 죽겠다는 거예요 죽되 잘 죽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공헌도 안 하고 인생 끝내기에는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하는 건 살려달라 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초라한 웅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기억하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잘 죽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면 죽겠습니다 최근에 저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바로 이 대목과 관련해가지고 메일을 보내온 걸 제가 하나 이거를 제가 복사해서 좀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신 문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설교문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삼손이 처했던 마지막 그 자리에 서서 바로 삼손이 처했던 마지막 그 자리에 서서 인생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진짜 눈 뽑히고 진짜 감옥에서 몇 돌 돌릴 때 이거 외치는 것보다 오늘 우리 눈 뽑히기 전에 기회 있을 때 삼손이 그 마지막 그 절규의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사명 감당하다가 죽겠습니다 잘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살리면서 죽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삼손처럼 그런 비참한 자리는 피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이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내 인생에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사사기 16장 30절은요 31절과 더불어 삼손과 관련한 맨 마지막 기사예요 들어보십시오 삼손이 이르되 불레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메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히니 그 다음 보세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 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걸 왜 여기다가 끼워 넣었을까 이걸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한마디 왜 넣어놨을까요? 팩트만 기록을 하지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 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사사기 13장 5절 아까 말씀드렸던 삼손이 인생의 첫 출발에 주신 말씀 13장 5절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받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맨 마지막 삼손 인생을 정리하는 사사기 16절 30절에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 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는 그 인생을 이렇게 결론 짓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처음 삼손과 관련된 기사를 말씀 주실 때에 삼손으로 하여금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삼손은 끝간데없이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정반대길로만 달려갔지만 그런 삼손을 빚어서 결국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제가 눈물나도록 감격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스 11장은 믿음장이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귀감이 되는, 본받아야 될 만한 믿음의 인물들이 쭉 열거되는 게 히브리스 11장인데 여러분 히브리스 11장 32제로 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두온, 바락, 삼손 기두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위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거 믿으시세요? 아무리 보고 보고 또다시 봐도요 삼손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삼손을 모든 사람이 귀감으로 삼을 만한 믿음의 인물 그 열거 안에 등재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눈물 나는 일 아닙니까? 난 인생을 허비하기만 했는데 난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내 꼴을 보니 초라하게 짝이 없는데 나는 영락없이 눈 뽑힌 삼손과 같은 꼴인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네 인생 헛되지 않아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내가 원했던 그 일이 다 이루어졌어 너의 이름도 믿음장에 기록할 수가 있다고 여러분 이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면 우리 다시 힘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삼손 이야기는 실패한 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위대한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삼손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맨 마지막 기록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너의 인생 비록 부실했지만 내가 너에게 원했던 그 모든 사명을 다 이룬 참 멋진 삶이었다 이 한마디 꿈꾸면서 힘 얻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이 찬양 부르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자각하고 하나님 다시 한 번 힘을 얻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이 찬양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선포하십시오 자유하네 자유하네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선포합니다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런 이 찬양 부르실 동안에 내 인생의 두 그림이 그려지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초라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삼손처럼 그저 허비하기만 한 내 어떤 욕망을 추구하며 살다간 초라한 내 모습을 상상하시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실패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 손을 뻗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때 내가 원했던 것들 다 지금 이루어주고 있는 중이다 네 힘으로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그게 은혜야 그것이 은혜야 여러분 초라하게 웅크리고 있는 우리 못자국 난 주님의 손으로 손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입에 발린 얄팍한 찬양이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에서 진실로 그려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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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선보합니다 자유하네 자유하네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변하고 선보합니다 난 충만하네 이 충만하네 이 충만하므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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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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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실패할 것 같은 내 인생이지만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눈을 들어 주를 보다 내 모든 염려 죽게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삼성과 같은 산하고 찢겨진 그 마음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더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하나님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죽게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안식주리라 사랑해 주님 안식주리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이 걷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삼성처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죽게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주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죽게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주리라 사랑해 주님 안식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 자신이 너무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은사를 주셨는데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 한심스러워 참 눈물이 흐를 때가 여러 번 있는데 이런 우리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역할들 그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누가 봐도 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런 삼손 같은 나를 믿음의 인물들 그 반열에 삼손의 이름을 등재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용기를 얻습니다 내 남은 인생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호흡이 연장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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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